You're so pretty 네 저희가 이렇게 보라팀 마지막 팀이 왔습니다 각자 방을 갖고 왔는데 여기다가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저는 일단 무난하게 제 색깔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은 저의 로망 집에 꼭 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전 사실 1인용을 안 좋아해서 2인용을 바꾸겠습니다 전 거실에 침대 있는 게 소환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방송에서 그거 있어요 저는 기계를 너무 좋아해서 기계 있는 거 다 놓으면 돼요 근데 이거 뭔가 다 모으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한 컬러로 꾸미는 것보다 다른 색깔을 섞으면 예쁘지 않아요? 사쿠짱의 짐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언더배드 수납함을 사가지고 바로 침대 밑에 수납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깔끔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제 자신에게 칭찬을 좀 많이 했다는 근데 2인용을 하려고 했는데 색깔의 컬러가 매치가 안 되네 다시 내 걸로 바꿔야겠다 미안해요 지금 다시 제 침대로 좋아하러 제 침대로 붙여보겠습니다 탑재가 재밌다 오르보르 올려놔 우빈이 이렇게 찡텐션으로 좋아하는 거 언니 뭐야? 나 없어졌어 내 거 어디 갔어? 내가 뭐라니? 노랫티가 없어졌어요 지금 저 괜찮아요 아 무서워요 각자 방에서 포기 못하는 아이템 같은 거 있어요? 침대요 침대 TV 컴퓨터 컴퓨터 인형 볼게요 인형 볼게요 지금 있어요 언니? 여기 있길래 여기서라도 침대가 제가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긴 하지만 거실에 침대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침대는 스킵할게요 다들 거실 컨셉인가요? 저는 방 컨셉이에요 저도 저도 약간 방 컨셉으로 방이었구나 이게 다 컨셉이 달라요 부엌도 있을 테고 근데 이거 너무 거실처럼 생기지 않았어? 나도 방 꾸밀래 이거 무슨 거실이야 나 이거 인덕션 뺄게요 이거 좀 어렵네 이게 스티커 각 맞추기가 조금 어렵네요 왜 자꾸 쓰레기통이 기울어지는 거야 방에서 중요한 게 침대 다음에 화장대인데 뭔 미래에 제 집이 생긴다면 미니 냉장고 갖고 싶으세요? 네 너무 좋죠 저는 화장품 냉장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와우 이런 것도 재밌네 그러게요 이 앞에 언니들이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나왔다 이준언니가 와서 그랬거든요 왜 오래 걸리는지 진짜였어 언니 이준언에게 필수로 픽해야 할 스티커가 있어요 뭔데요? 저는 응원봉이라고 생각해요 아 응원봉 그럼 응원봉을 침대에 눕히겠습니다 응원봉은 지금 안 넣은 사람 누구야? 저요 바로 넣을게요 바로 넣을게요 응원봉은 바로 머리맡에 있어야죠 응원봉은 바로 머리맡에 있어야죠 응원씨가 아닌가요? 저는 근데 진짜 제 당철분인 거 같아가지고 얘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예나는 채원이랑 쓰고 있잖아요 네 채원이랑 쓰니까 어때요? 채원이요 잘 맞아요? 저랑 채원이가 뭔가 은근히 잘 맞는데 되게 많아가지고 약간 생활 패턴이 거의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채원이는 쿠라랑 재밌어요? 같이 방 쓰는데? 둘 다 너무 조용한 스타일이어서 사실 잘 맞는 것 같아요 원영이는 독방 어때요? 저는 독방을 쓰는데요 네 그냥 가위가위 보여서 이겼거든요 올 슬플라를 쓰는데요 뭔가 소리 키워놓고 노래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약간 원영이 방 이렇게 슬쩍 지나서 봤는데 약간 공주방 같았어요 아 진짜요? 약간 화장대가 되게 공주방처럼 꾸면 안 돼 뭔가 살짝 으리으리한 느낌? 약간 화장대가 거울이 되게 컸어 맞아 화장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크고 옷장도 크고 침대도 컸어요 되게 그래서 느낌이 딱 원영이 있죠 약간 자이언트 베이비 느낌인데 뭔가 아기 느낌이 살짝살짝이 첨가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완전 제 스타일로 꾸며놨거든요 근데 이게 벽지 같은 느낌이네? 진짜 내 로망이야 이 집 근데 저 진짜 로망은 토이스토리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서 앤디방처럼 꾸며놨고 싶다라는 어르신때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완전 이렇게 뭔가 컨셉슈얼하게 완전 화이트 톤으로 맞힐 거면 완전 다 화이트를 맞히던가 아니면 공주방처럼 할 거면 완전 공주방을 맞히던가 뭔가 컨셉이 있는 방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집 사면 그럼 매일 컨셉 여기 귀신 해봐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리석 느낌은 잘 어울려요 맞아요 대리석 느낌은 잘 어울려요 저는 땅바닥은 무조건 대리석으로 할 거고요 화이트 톤에 약간 간간히 핑크나 블루가 벨벳으로 된 폭파 이런 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꾸밀 거예요 네 짜잔 이렇게 꾸며왔는데 일단 침대는 일단 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좀 심심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추천해준 해장놈가 오르몰 그리고 제 방은 위즈원이랑 저랑 함께 만들어가는 방이어서 방 이름이 위즈비입니다 위즈비 위즈비 근데 이걸 지금 그냥 이 영어 그죠 이니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K를 거꾸로 놔뒀고요 네 지금 다 이거 멋있다 어색한데 너무 잘했어요 한글인 줄 알았어요 한글이 아니예요 오 잘했어요 언니 너무 잘 알았어요 위즈비 저희 방은 위즈비입니다 위즈비 짠 저는 예나의 예나 진짜 환상 이건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모두 다 넣은 거예요 게임방도 있고 여기 이렇게 뽑기 여기 방 안에 뽑기기가 있는 건 진짜 상관도 못했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해보고 바로 옆에 뭐야 게임기 할 수 있는 약간 컴퓨터 방 아니면 게임방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보드 타고 이제 나가가지고 제가 어디 나가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중에 이렇게 집으로 꾸밀 수 있으면 바로 맞아볼까요 설명을 하셔보십니다 아 핑크의 느낌이 엄청 강하거든요 핑크의 느낌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도 약간 핑크 이런 색깔을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뭔가 바비방 같지 않아요? 저 바비의 방 할래요 아 바비의 파티룸 할래요 바비의 파티룸 온영아 귀엽다 온영이 같아요 바비의 파티룸 할래요 너무 맘에 들어요 아이손을 응원하다가 다이어리를 쓰여 잠든 컨셉이거든요 약간 아이손을 응원하다가 약간 지쳐 잠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맡에 아이손 응원봉이랑 다이어리가 이렇게 있고요 TV랑 타짜랑 소파도 있어요 바비의 파티룸 잘했다 스카이블루와 블루톤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식물을 주문하다고 해서 식물이랑 휴지통을 정말 실용성을 가장 많이 따진 방이고요 이제 원영이가 바비의 파티룸을 했으니까 저는 콩순이의 매직룸으로 제목으로 그것도 해주세요 네 얘기할 거예요 우리 원영이가 이렇게 저한테 추천해줄 수 있고 몽글몽글한 스티커를 어 언니 약간 벽지 느낌으로 붙여면 어때요? 라고 했는데 딱 한 개 붙여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예쁘다 그래서 심지어 채연 언니 색깔이었거든요 귀여워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그래서 제가 벽지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콩순이의 매직룸 이렇게 멤버들을 다 같이 랜선 집두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뜨나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 방에 다 모이면 우리 숙소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숙소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네 옮겨주셨습니다 우리 혜원이부터 옮겨언니가 혜원님꺼 혜원님꺼 왜 깊지? 너무 잘 붙였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위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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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즈원과 나의 사랑 고마워요 이제 또 도와줄까요? 좋아해요 자희야 유즈비 유즈비 방 이름 뭐예요? 저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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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원봉이 열두 개를 열두 개를 태워보러 꼬미 Person 쪼미 방 이름이 뭐예요? 저는 힐링할 수 있는 방 이름 귀여워 힐터미 힐터미 하인 1통이에요 너무 귀여워 다음은 뭐죠? 나코? 나코 할까요? 나코 나코방 이름이 뭐예요? 낙방 나코방 기억 못 알아낸다 나코방 가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니코방 어때요? 너무 예뻐요 아이고 아이스크림 들리셨네 여기 맞아요 다음은 예사님 아 예사님인가요? 예사님 이름 뭐예요? 저는 이제 옛날에 환상룸이라고 해가지고 제 환상룸이 모서로 들어가 있는 게임방이잖아요 그러네 여기 안에 두어갈 수 있는 저의 요즘 환상룸이거든요 유리 이름이 뭐예요? 유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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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진짜 웃긴 게 눈 옆에 바로 침대 나가거든요 바로 들어가자 잘했다는 거를 들어가자 일어나자마자 나가겠다 원영이 원영이 방은 뭐예요? 이거는 바비의 파키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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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채연이 이름이 뭐예요? 저 원래 콩순이의 매칭송이었는데 원일 따라해서 그러니까 일단 세트로 바비, 콩순이 콩순이 했는데 저는 알짜배기 부모로 알짜배기 부모 알짜배기 부모 벽지가비부모 벙지가비모 저는 벽지가비모 민주버그 채연이 거 채연이 거 너무 웃겨요 이거 방인 거예요 가방이에요 가방 제가 설명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듣고 나서 소름이 끼쳐가지고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냉장고에 보시면 여기 물고기 있죠 제가 뭐냐면 회예요 회 저거 저거 그 다음에 여기 렌즈니 아니 생각이 많아질 때 여기 보면 창문 돌려가서 생각보다 보니까 민주방 민주방 찍기 도독한 민주방입니다 하얀니깐 되게 잘 보인다 민주방이 하얀니깐 되게 잘 보인다 하얀게 하얀게 헬게 예쁘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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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8평 wallroom 꿈이었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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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50만원으로... 아, 근데 아쉽게도 빅드라구요. 15만원으로... 아, 이거 어 제 머리밖에 있네요? 좋아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죠.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기분이 뭐예요? 희망한 상황이 진짜. 이름은 cry, 진심. 진심, 진심. 이야, 이건 기가 진짜 거다니... 게임기가 4개나 있어요. 저희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에요? 저기 위즈원 봉이 지금 12개나 있죠. 맞아요. 파이팅! 위저님 징심! 파이팅 징심! 이제 모든 징심이 다 나와요. 역시 파이팅!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위저분들 오늘 잘 보셨나요? 네! 다음에는 저희가 위저분들의 밤을 구경하는 거로 우리 이제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